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에 차감추위는 더하겠는데요. 추위와 함께 서해안 지역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 전남 서해안은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북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1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한방 눈이 쏟아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토요일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